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린스 오브 더 씨 32카운트 투월 비기너 레벨에 태그는 두 번 있고 리스타트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팩션 1. 오른발 사이드 터치, 터치 빅 사이드 스텝, 드래그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, 터치 빅 사이드 스텝, 드래그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팩션 2. V-step 오른발 아웃, 아웃, 인, 인 락백, 리커버, 포드 셔플 스텝, 폴 스텝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팩션 3.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 4분의 1, 피버턴 크로스 셔플, 왼발 크로스, 볼, 크로스 왼쪽 4분의 1, 턴 오른발, 백 왼쪽 4분의 1, 턴 왼발, 사이드 크로스 셔플, 오른발 크로스, 볼,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왼발, 사이드라, 리커버, 비하인드 사이드, 크로스 오른발, 사이드 왼쪽 4분의 1, 턴 왼발 포드 스텝 하면서 플립 오른발 포드 스텝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태그는 두 번째, 일곱 번째 열 끝나고 4 카운트 있어요 12시 방향에서 보여드릴게요 태그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, 2, 3, 4 태그 포함해서 해볼게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태그 1, 2, 3, 4 세 번째 월, 1, 2, 3,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